마음을 함께 담은 며칠 있으면 우리 조파일이죠. 누가 오셨죠 조파일은? 부처님 오셨죠. 우리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습니다. 우리 모두 부처님의 성스러운 마음이 다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불통없는 그런 날이 되어있으면 간절히 저희들도 바랍니다. 이어서 이 봄 하늘에 무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. 봄 하늘에 활짝 핀 봄꽃처럼 우리 권학범 선배님과 박신화 선배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봄 하늘을 노래하겠습니다.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박수로 보내주세요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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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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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